팜팜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탈리아의 절대 정신종 방식 대신은 안 된다 너의 그 모든 패밀리다 내 일치고 나만 해도 패밀리를 지킨다 팜팜 나에게 말씀하셨지 진실리아의 자독한 생존 방식 믿으면 안 된다 너의 친구는 갈 뿐이다 종의 시대가 왔지만 나는 칼이 좋았어 팜팜 나에게 말씀하셨지 한리우드의 모습 다 생존 방식 빌리면 안 된다 너는 무조건 주인공 난 뉴욕에 파란색 한 잔 너를 불렀지 예스 팜팜 프레이블링 마이허트 예스 팜팜 날 입 마이헴트 예스 팜팜 뮤직인 마이허트 I'll remember you are in my heart 자 여러분 우리는 카메라를 찍으면서도 소리를 지를 수 있고 함성을 지를 수 있고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일어나 볼까요? 일어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일어나 볼까요? 우리 카메라에 다 흔들림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카메라를 틀고 우리 노래를 크게 따라 부릅니다 알겠죠? 웃어? 아 웃을 수도 있지 뭐 자 빠르게 가봅시다 what does hold? 오이쿠 familia 다음에 일어서 family los guns 1 2 2 9 10 뷰지 뷰지 팝팝 드디어 깨달았어요 두 명 달소 박사는 온 방식 이탈리안 레스토랑 나린 토마토 올리고잉 패블리 미니즘은 치즈가 정말 잘할 거예요 오하 팝팝 드디어 저질렀어요 팝피아의 자유의 생존 방식 객스톱 오뎅 팝팝 드디어 팝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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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어봐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바라봐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그 자리에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오늘 행복하게